나와요 진짜 오늘 해봐요 동티모로 아 동티모로 말로 동티모로 친구들한테 네네네 잘 있어 어떻게 살아 뭐 그니까 ㅋㅋㅋㅋ 진짜 아 아 아 아 한국 괜찮아요? 살기 괜찮아요? 힘들지 않아요? 조금 힘들어요. 돈은 잘 줘요? 주인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. 아, 저도 괜찮아요. 주인 안괜찮아 한번 얘기하세요. 네, 재미있죠? 눈은 먼저 있어, 눈? 눈 오면 조금 더 추워. 하나쌍 가면 눈 보이잖아. 네, 하나쌍 올라가면 눈도 보여요. 고마워요. 네.